가볼까? 뭐예요? 손 쳐봐, 손 쳐봐. 뭐예요, 형? 물. 수영장. 홀! 홀이잖아, 홀. 너 조심해, 여기 조금 깊은 것 같은데. 따뜻해. 따뜻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응. 너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거야? 어떡해. 어떡해. 와우. 와우. 점프할까, 또? 팬한테 어떻게 한지 보여주세요. 유림차라면 팬은 형 달하잖아. 하나. 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윌리엄. 안녕하세요,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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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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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도 벤틀리와 비슷한 개월 수의 수영장을 첫 방문했었는데요. 당시에 첫 잠수를 성공한 것은 물론 18개월 차에는 완벽한 잠영실력을 뽕냈었거든요 잠수 준비됐어? 잠수 준비? 하나, 둘, 셋 와우! 괜찮아? 괜찮지? 재밌다, 그치? 와우! 잠수 한 번 더 하자 하나, 둘, 셋 넌 점포즈 수웅 선수 되겠는데? 킥킥킥 해봐, 킥킥킥, 킥킥킥 그렇지, 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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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킥킥 활짝이 와우! 잘하네 윌리엄! 윌리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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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누구야? 우와, 수영 진짜 잘한다 목산 잡았어 목산 잡지 마, 윌리엄 강렬한 첫 만남 이후로 알콩달콩 우정을 지켜가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노아와 윌리엄 안녕! 오, 오랜만이다 오랜만 노아 진짜 커 야, 너 왜 이렇게 커 수상 레이셔 스포츠는 집에서 왔던 아들이면 수영 엄청 차야 될텐데 스포츠는 집에서 왔던 아들이면 수영 엄청 차야 될텐데 수영, 수영, 수영 우리 너한테 물에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지 보여줄까? 물에서 안녕하세요, 형한테 보여줘 안녕하세요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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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나, 둘, 셋 어? 괜찮아! 너 왔어? 괜찮아! 잘했어요 괜찮지? 괜찮아 너와! 윌리엄 봐봐, 쌍호 어떻게 샥? 샥! 샥! 와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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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 너한테 줄까? 잠수 안 했어야 돼! 위에서 뜨는 건데! 심어줄까? 심어줄까? 물 있지? 어? 심켜주세요! 심켜주세요! 물 빼고 심... 심켜주려고? 근데 자꾸 물 넣으면 물 계속 생겨? 아니? 아니? 이게 맞아요? 야! 야! 윌리엄! 아빠! 아빠 열쇠 키가 없어졌어! 어디 있어? 아빠 키 어디 갔어? 아빠 밀어줄까? 어디 있어? 3, 2, 1 1 1 아! 오! 전력감! 오! 최고야 돼! 최고야 돼! 굿밥! 오! 생애천 물놀이를 마치고 곤히 잠든 벤틀리! 한편 형들은요? 따뜻한 거 좋아? 수영장에 있는 집이면 얘는 맨날 그냥 수영장 안에 있을 것 같아. 나오지도 않을 거야. 실내 수영장이어야 돼. 어, 안 돼. 너 거기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고 싶어? 네! 너 거기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네! 진짜 들어가고 싶어? 네! 얼만큼 들어가고 싶어? 네! 그만큼 들어가고 싶어? 네! 저리 침락! 여기 들어갈 거야? 3, 2, 1 3, 2, 1 3, 2, 1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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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잡아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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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엄마 같이! 엄마 같이? 엄마 같이 잘해! 친구야 가자! 친구 온다! 친구야! 하나, 둘, 셋! 봐봐! 와우! 와우! 얍 진짜! 정말! 윌리엄, 너 그거 가져와봐. 아빠한테 와. 샤워, 샥! 자, 맛있게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윌리엄, 이거 뭐야? 뭐예요? 뭐? 약 아니야. 윌리엄. 이거 아빠랑 같이 먹어볼까? 윌리엄도 꼭 할 수 있어? 할 거야? 그렇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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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또 돌리고. 우와, 많이 작았다. 잘 먹는다. 오, 잘 먹는다. 어떻게 해? 나무치. 우와, 너는 어떡하네. 쌤아빠, 지금 윌리엄이랑 이런 면 뽀뽀하려는 거 아니에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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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썬으로 끄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빠 입냄새 나요? 응. 응. 운동을 하고 나서 엄청 맛있지. 바로 고생한 후에 낙이 온다는 얘기야. 이거 불맛이야. 자, 수영 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우와. 우와. 야, 봐봐, 너가 월나. 우와. 먹신이야, 진짜. 우와. 다리 하나 이렇게 딱 올리면. 어떻게 먹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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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까지 먹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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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짜장면 파티다, 파티. 우와. 우와, 얘는 무슨 갈매기들 같아. 배고팠어? 네. 얘 원래 많이 먹잖아. 되는 거야? 먹방 경쟁. 헐크 그렇게 먹는 거야? 네. 헐크 치킨은 어떻게 먹어? 괜찮아, 많아. 괜찮아. 음. 노아가 감자튀김으로 갖고. 양손으로. 맛있어요? 윌림은 치킨으로 갔어요. 윌림은 먹기 좋아요? 네. 완전 먹방. 육식 하나는 채식. 아빠 뭐 먹을까요, 이번에? 응. 치킨 먹을까요? 네. 그럼 치킨 아빠한테 줄까요? 네. 하나 주세요. 아, 치킨 준다고 했는데 왜 감자졌지? 그거 먹으래. 아빠는 거기 먹지 말란 얘기야? 먹어. 얘기 그만하고 그냥 먹으라고? 네. 진짜 잘 먹는다. 코쿠. 코쿠라고? 코쿠쿠. 코쿠쿠. 코쿠. 꿀꿀? 노아가 꿀꿀이라고? 네. 왜? 꿀꿀꿀. 꿀꿀꿀. 저기요. 1기 없이. 우아가 우아가, 우아. 이러한큰과 근 вопросы. 너도 네 얼굴 봐야 해. 그치금 너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지? 윌림 봐봐. 윌림 얼굴 봐봐. 우와! 해야ither 널 당신인 것 같아. 윌림 얼굴, 어떻게 됐어? 윌리엠 얼굴 VMomary north, premier. 이즈 싼 싼 싼 싼 싼 싼 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